자,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이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오도록 하세요. 아, 독서 감상문이라? 쓰기 싫은데 인터넷으로 찾아서 대충 벗겨내야겠다. 음, 어째 요즘 업데이트를 안 했네. 어디 뭐라도 검색해서 올려야겠다. 우와, 이만한 무지 재미있는데? 내 미니온피에 올려야겠다. 흠, 심심한데? 요즘 볼만한 영화가 뭐 없나? 아, 이거 재미있겠다. 이거 봐야지. 히히히, 이거 무지 최신 영화니까 나도 다른 데다 올려서 포인트 모아야지. 흠, 어디 보자. 어라? 노래 요청이네.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올려줘야겠다. 자, 여기 네가 필요하다던 프로그램 CD로 구웠어. 고마워.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. 뭐예요? 노 fe 그리고 지켜봐야겠다. 이렇게 히히. 이렇게 해 본다고 선거였는데,